짠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을 말해볼 텐데요 음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다 음 그래서 I a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Why?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오케이 그래서 뜻은 나는 여행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로. 나는 신난다.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Good for you. 너 잘 됐구나 이런 뜻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고 싶으면 읽어볼까요? Good idea. Good idea. 이게 좋은 생각이다구요. Good for you. 잘 됐구나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러나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싱가포르에서 그랬더니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러는데 왜 뒤에 생략된 말이 뭔가 있죠 그랬더니 뜻만 얘기하면 돼요 몇 가지 거기에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규칙들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디에 지 싱가포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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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뜻은 대여의 뜻은 거기에인데 풀면 싱가포르에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게 그럼 그것이 다른 거야 그것들이 다른 거야 그것들 여기에 규칙들이라고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뭔가 중요한 거 설명했는데 어떤 얘기하는 거야 비고잉투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비고잉투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비고잉투가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진 않아 비고잉투는 두 가지 뜻이죠 음.. 문장 하나 불러볼까? 음.. 뭐할까 오케이 읽어볼까요 I'm going to buy a car I'm going to buy a car I'm going to buy a car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는 자동차를 살 계획이다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자동차를 사는 중이다 나는 자동차를 사는 중이다 나는 자동차를 사는 중이다 하고 싶어요? 나는 사는 중이다 오케이 나는 차를 사는 중이다 I'm going to buy a car I'm going to buy a car I'm going to buy a car 이게 자동차를 사는 중이다구요?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 무슨 뜻이죠? I'm going to buy a car And it's not a car 그 줄이 좋은 편이다 저의 자동차를 사는 중이다 I'm going to buy a car I'm going to buy a car 여러분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사는 중이다 그래서 뭐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죠 이정도 보여줬으면 비고잉투에 대한 얘기해주세요 자 또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 이거 바이 뜻이 뭐예요 무슨 사다며 무슨 씨예요 비고잉투 뒤에 지금 무슨 씨 왔어요 그러면 비고잉투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도 두 가지 뜻이에요 비고잉투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문장 속에 들어갔는데도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습니까 그럴 순 없죠 비고잉투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아무리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도 문장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 가지 뜻 중에 거울 문장에 어울리는 뜻 한 가지로 정해져야 되는 거고요 음 크흠 아이고야 이것도 읽어볼까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고가 무슨 뜻인지 혹시 몰라요 음 고의 뜻이 뭐예요 그럼 아이고을투어칼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자 그럼 고잉은 하다씨에 ing 붙이면 몇가지 뜻이 된다 했어요 4가지 뜻이 된다 그랬어요 네가 얘기한 4가지 뜻은 혹시 이거 아니에요 하다씨 앞에 2가 붙은거구요 재우야 가다 였는데 지금 2 붙었으니까 뭐 가는거 가기위하여 가기위한 가서 이게 4가지 뜻이구요 하다씨 앞에 2 붙은거 가는중인 하고 가는것이죠 뭐뭐 하는중인 원래 가다 였는데 ing 붙여서 이런 뜻으로 만약에 문장속에 쓰이면 무슨씨 된다 했어요 어떤씨 됐다 했고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 됐다고 했었습니다 음 재우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거를 잘 기억을 여러번 설명해도 기억을 못하는 영향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야 어 가는중이다 투어카가 뜻이 자동차로란 뜻이니까 6가지 질문중에 뭐야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럼 여기는 가는중이다 i'm going은 가는중이다 라는 뜻이 어울리겠지 근데 지금 여긴 i'm going to buy 되있어 그럼 이게 가는중이다 인줄 알고 읽었는데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기 갑자기 사다라는 말이에요 사다 어 그럼 뭐 사러 가는중이다 이런게 아니구요 여기에 여기까지 여기랑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똑같은 애가 아니라고 어 뒤에 뭐뭐 하다란 말이 오면 이게 합쳐져서 사다란 뜻을 가진 말이 있으니까 살 계획이다 지 간다란 뜻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진다라고 몇번이나 얘기합니까 트래블의 뜻이 뭐에요 그래서 i'm going to travel의 뜻이 뭐라구요 나는 여행을 계획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요 투 싱가포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다 설명했던거 아닙니까 읽어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이게 무슨 뜻이야 어디로 너는 여행을 계획이다 너는 여행을 계획이다 너는 여행을 계획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 이거 필요하지 그러면 i'm 했으니까 are you 하면 묻는 말 되겠지 응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했더니 대답이 I'm going to travel I'm going to travel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excited 뜻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묻겠어요 너는 어떤니? 라고 묻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묻고 답하는거 다 안 가르쳐줬습니까 선생님이 이거 묻고 답하는거 다 안 가르쳐줬습니까 선생님이 너 어떤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 물으면 된다 How are you I'm excited Hey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나는 뭐한다 신난다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B동사니까 How are you? I'm excited 너 어때? 나 신나 Hey 그 다음에 you should be careful care for 의 뜻은 뭐예요? 조심해 너는 조심해 너는 조심해 그러면 in singapore는 어 어 care for 6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케어소 뜻이 뭐예요? 조심해 그럼 무슨 씨예요? 어떤 씨 그럼 뭐라고 묻겠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어때야만 합니까? 넌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만 돼 이렇게 묻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묻겠다? How How Should I Should I Be Be Okay 제가 싱가포르에서 어때야만 합니까? How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ou Singapore 넌 조심해야만 돼 싱가포르에서 넌 조심해야만 돼 넌 조심해야만 한다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식 Okay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의 뜻은 뭐죠?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른 different 의 뜻은 뭐라구요? 뭐뭐와 다른 뭐뭐와 다른 이니까 무슨 시에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었네요 어? 대여는 거기에 니까 이거 영어로 바꾸면 그럼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신거 그치 그렇습니까? 그러면 싱가포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규칙들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규칙들 그쵸 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이거는 우리말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 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규칙이야? 어떤 규칙 싱가포르의 규칙들이죠 어떤 규칙 싱가포르의 규칙 근데 싱가포르의 라는 말이 영어로 뭐에요? 인싱가포르 인싱가포르니까 두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깁니다 한 단어 이상입니다 그래서 뒤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다 그것이 다르다 에다 그것들이 다르다 입니까? 그쵸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다? 그러니까 뒤에는 데이랑 어울리는 그것들이 다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또 뭘 붙였냐면 이런 걸 하나 붙여놨어요 됐습니까? 접속사 오우 접속사가 하는 일은 얘를 떼버린다 했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뜻인 비커자의 뜻은 이렇게 바뀐다 이런 애들을 접속사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음 자 지금 부터는 이제 얘가 이제 얘가 싱가포르에 갈 거예요 얘를 A 라 합시다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합시다 둘 중에 누가 A가 싱가포르에 갈 예정이야? B가 싱가포로 갈 예정이야? A요 그쵸? 근데 얘가 아직 싱가포르에게 잘 몰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가지 대답했어요. 근데 얘가 아직도 궁금해요. 얘가 다시 묻습니다. 뭐래요? 그랬더니 B가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 아는 애가 또 되었나봅니다. Don't forget to brush the toilet. 계속해서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여기까지 했더니 뭐 이거는 짧으니까 그랬더니 여행 가기로 했던 A가 자기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What are the rules의 뜻은? 그 규칙들은 무엇이? 그렇죠. What are the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 그 다른 규칙들은 무엇이니? 됐습니까? The rules. 하나야. 요렇게요. 요렇게. 그럼 더 디퍼런트 룰즈 더 룰즈는 암만 길러 봤자 그쵸. 그럼 데이랑 어울리는 B 동사는 그래서 What is 하고 하면 절대 안 돼. What are they? 그것들 뭔데? 그랬더니 뭐 하지 말래? 청량 음료 마시지 말래. 마시지 말래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무엇을 마시지 말아라. 소다를 청량 음료를 마시지 말아라. Or Don't Don't eat 또는 뭐 하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무엇을 어떤 것을 어디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렇죠. 지하철 안에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대. 그렇습니까? 결국은 지하철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지금 뭣밖에 안 남았어? 물 물밖에 안 남았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먹이를 주지 말아라. 누구한테? 새들한테. 어디서? 공원에서. 공원에서 새들한테 먹이를 주는 것도 안 된대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뭐 뭐 하지 마라 라고 할 게 Don't die의 자 드링크 뜻은 맛이다. 이 세 뜻은 먹다. 피드의 뜻은 밥을 주다. 그렇죠. 공통점이 있는데요. Drink, eat, feed의 공통점은 전부다. 그렇죠. Don't die의 하다 쉬우면 하지 말라라고 부탁할 때 쓰는 명령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정말이니? 몰랐어. 얘는 이제 싱가포르 갈 건데 지하철에서 콜라, 사이다 마시면 안 되는지도 몰랐고 또 뭘 먹으면 안 되는지도 몰랐고 공원에서 새들한테 먹이 주면 안 되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그 밖에 또 다른 규칙은 뭐 있니? 딴 건 뭐 있어요? 라는 질문이야. 빠진 건 뭐가 있나요? Anything else? 그랬더니 뭐 하지 말래? 잊지 말래. 잊지 말래죠. 무엇을 잊지 말래? 변기물을 내리는 그렇죠. 변기물 내리는 것을 됐습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변기물 내리는 걸 잊으면 너는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벌금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재우가 얘기했던 거 여기 있다. 여기 그렇지? 플러시 뜻은 물을 내리다.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몇 가지? 몇 가지. 물 내리는 것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잊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물 내리기 위하여 잊지 말아라는 아니겠지? 네. 물 내리기 위하여 잊지 말아도 말이 안 되고 물 내려서 잊지 말아라도 안 되고 남은 건 물 내리는 것 다시 말해 앞만 길어봤자 위 그렇죠.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하다시 앞에 투 붙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위 이 됐네. 오케이. 자 위는 언제 얘기하는 거고 위 무슨 뜻이길래 해부터의 뜻은 해야만 그래서 미래의 의무를 얘기할 때 미래에 꼭 해야 된 걸 얘기할 때 위 를 헤브 투 뒤에 무슨 시 하다시 페이의 뜻은 지불하다 지불하다 돈을 내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파인도 조심해야 되겠죠.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랬더니 잘 지내면 I'm fine. 이때의 뜻은 어떤 시로써 파인은 어떤 시로써의 뜻은 좋은 괜찮은 인데 자 여기 어가 있어 어 어가 붙었으면 하나의 어떤은 말이 안되고 하나의 어떤 것이겠지 이름시란 말이야 그러면 파인이 이름시로써의 뜻은 무엇이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야 그래서 여기 어가 있으니까 이건 괜찮으니 될 수가 없는 거야 한 가지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거야 오케이 잘했습니다 열심히 꼼꼼히 준비해왔네요 됐습니까? 선생님 막 뭐라그러면 머리가 정지됩니까? 아니요 근데 왜 똑같은 얘기 계속하게 만들어 이놈의 비고행2는 언제까지 똑같은 설명해야 돼 이놈 똥강아지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응 내가